호접란 안녕하세요 파랑입니다 제가 호접란에 관한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한테 호접란 꽃에 관해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꽃을 찾았답니다 앞에는 두 개의 호접란이 있습니다 이 호접란은 미니 옐로우라는 똑같은 호접란이에요 이 호접란의 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호접란 꽃은 정말 독특합니다 꽃이 한쪽은 자주색, 한쪽은 노란색 이렇게 반반으로 피어있어요 가운데는 자로 잰 듯 정말 정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이 호접란의 또 다른 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래에 있는 꽃인데 이 꽃은 가운데는 자주색이고 겉은 노란색 테두리가 되어있는 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호접란에서 겉에 노란색 테두리가 되어있는 꽃이 피기도 하고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 꽃이 피기도 한답니다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꽃 기르는 걸 좋아해서 많은 종류의 꽃을 피워봤지만 이렇게 호접란같이 다양한 무늬를 피우는 꽃은 없더라고요 옆에 있는 호접란의 꽃의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정말 병아리색같이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아주 예쁜 노란색을 피우고 있는 호접란의 같은 꽃의 위를 보여드릴게요 이 호접란은 꽃이 반반으로 피었습니다 한쪽은 자주색, 한쪽은 노란색 옆에 있는 봉우리도 지금 반반으로 피고 있어요 이렇게 한 포기에서 한쪽은 반, 한쪽은 노란색 이렇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또 옆에 핀 호접란 꽃 이거 보여드릴게요 얘네도 반반으로 피었습니다 위에 것도 반반으로 피었네요 옆에 있는 호접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흰 바탕에 자주색 점이 있는 무늬정 호접란입니다 이 호접란의 꽃은 이쪽 꽃대를 보여드릴게요 이 꽃대에서 1세대가 피고 진 다음에 지금 이 무늬정은 저희 집에서 새로 핀 꽃의 무늬입니다 아우, 정말 화려하고 너무 멋져요 이렇게 꽃의 무늬가 강한 호접란은 이 봉우리 끝에 줄기도 아주 전무늬가 나타날 정도로 그 무늬의 특성이 강합니다 이렇게 호접란은 해마다 다른 무늬로 피워주기도 한답니다 옆에 보셨던 호접란은 올해는 이렇게 민무늬 노란색, 노란색 테두리가 있는 자주색 꽃, 또 반반인 무늬로 피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 호접란이 아까 보셨던 전무늬 호접란처럼 전무늬의 꽃을 피울 수도 있어요 내년에 필 꽃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랑이였어요